굿 cut sorbon 남자라 나랑 한씩 칭찬하는 먼저 하세요, 너 먼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 봐 이렇게 우리 암케요은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저는 팀을 위해서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거를 다 해내는 해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 노력 정말 진짜 높게 삽니다 고마워 칭찬이에요 진짜 칭찬합니다 저는 형이 오랜만에 또 팀으로 돌아오고 이 형 참 그리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형의 사람적인 면 떠나서 노래로 놓고 왔을 때 형의 목소리가 정말 듣고 싶었고 그리고 좋거든 앞으로도 또 계속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팀적으로 간다면 정말 팀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리더로서 다시 또 액션을 취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든든하고 앞으로도 믿고 가겠습니다 형님 그래 리더도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리더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아주 꼬리 좋았어요 네 꼬리 잘 했을걸? 그럼 하던 사람이 해야 돼 하던 사람이 해야 돼 계속 하세요? 우리 서로서로 미루고 있었거든요 부담감이 Welcome back! Welcome to the show!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은 어찌 됐건 데이식스를 향한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더 노력하느냐가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도훈이는 그중에서도 어찌 됐건 음악 그러니까 드럼에 진짜 진심을 다해서 우리 데이식스에 정말 보탬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사운드들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나는 드럼 사운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든 해내려고 진짜 노력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고 그리고 애가 일단 착해 맞아 맞아 우리 눈치를 많이 보고 뭔가 형들이 조금 지금은 뭔가 피곤하겠다 싶으면 또 막 웃겨주려고도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그럼 안쓰럽긴 하지만 계속해서 뭐 좋긴 해 뭐 우리 중에서 좋아 아니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다 알고 있네 그러면 다 알고 하는 거야 다 알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다 알고 괜찮은 부분들도 있고 뭐 아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없지 아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없잖아 아 칭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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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한 번 해봐 칭찬만 아 그러면 뭐 이제 온필씨 온필씨는 약간 원래 해봐 약간 온필이 형은 약간 엄마 같은 매력이 있죠 좀 풀어주세요 그치 약간 이성적으로 동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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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확실히 온필씨의 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감성에 저희 데이식스의 필수 요소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죠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 안 돼요 진짜 아니 아니 동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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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예요 이렇게 한 명씩 탁 집어서 얘기하려는데 또 약간 나쁘게 아니 근데 다 잘 잘하잖아 그래서 나 뭐해야지 그니까 그걸 지금 누가 찝아주자고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진짜 일단은 전 온필이 형 감성이랑 너무 좋아요 찝아주자 근데 요새 약간 형이 뭐가 뚫렸나 봐 되게 고성 하는데 하는데 오성? 오성이요? 오성 어디 말하라 어디 오성 강릉도 왜 오성? 아 나 이거 형 취미할 때 깜짝 놀랐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제 주고받아라 봐 아 주고받아? 자 반대로 가 아 반대로 가? 아 그래? 도은이는 사실 뭐 그냥 이것만 해도 돼요 도은이는 근데 진짜 아 뭐 너무 할 말이야 다 너무 많지만은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도은이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끔찍하다 왜 표정이 다르죠? 말하는 거 아니 진짜 끔찍하다 그냥 진짜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생각했던 거고 도은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형들을 되게 좋아해 주는 이 마음 되게 고맙죠 아 오늘 방송 너무 흥므하다 뭐 잠깐이라도 훈훈해봐야 우리 아 이거 한 3분 남았다 3분 남았다 우리 다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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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좋다 얼마 안 돼 이런 순간이 거의 없어 맞아 아 이제 좀 먹으면 불편하네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 올해 사실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는 이미 다 느끼고 있잖아 마음으로 그렇고 우린 너무 많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낯버가 낯부끄럽죠 난 도은이가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도 형들의 그런 눈치 안 봐도 된다 아 눈치 줬어요? 아니 저요? 네 그 아니라 너무 우리를 너무 배려하지 말라고 하 나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형이 좀 헷갈리지 사람 반의 사람이라 아 맞네 성진이 형은 이제 해줄게 성진씨 착해요 착한데 그 뭐지 잠깐만 확실히 이게 진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리더나 하던 사람이 아 물론 형들도 다 리더 잘했고 너도 잘했어 저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 형이 캐치하는 게 좀 남달라 그래서 형이 항상 캐치하고 나서 어 이건 근데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저희 매니저님들이랑 소통하고 나면 그때서야 저도 보이는 거지 그렇겠다 그렇네요 약간 이런 게 되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형이 그런 디테일한 면에서 되게 아니 형도 이렇게 얘기하셨어 아니 형도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할 때는 그런 걸 꺼내는 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야 아 맞아 맞아 마음을 써야 되는 거고 감정이든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데 아 맞지 우리는 그거를 좀 그 아끼려고도 있고 그냥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부분들도 많았다면 그럼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형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명확하게 서로가 기분 상하지 않게 딱 그 진행을 시켜주는 거에 있어서 우리 활동이 더 원활하게 갈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그런 게 뭔가 리더로서 탁월하다 탁월하고 멤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요 근데 내가 이럴 수 있는 이유도 사실 너네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신뢰해주고 뭔가 믿어주고 뭔가 챙겨주니까 나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응 아름답네 이제 바꿀게 가 너무 가? 네 너무 가 저는 강브라 보면 아니 아니 형 정리해 아니 정리해 여기서 말할게 왜 그러냐면 약간 영캐이라고 부르는 게 약간 좀 그래 뭐지 뭔가 좀 모르는 거야 안녕하세요 강브라입니다 암튼 나는 이제 강브라를 보면서 우리 전부 다 책임감이 다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사실 가사를 쓰는데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 수정이 진짜 역대급 많았어 가사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몇 번을 쓰면서 수정을 보고 최종환이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도 사실 영캐 씨는 따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를 정말 하는 일 하고 그 사이에 이동하는 시간들 다 쪼개가고 잠도 어떻게든 조금씩 줄여가면서 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해내는 이러니까 그게 미쳤어 진짜 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는 진짜 영캐한테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맞아 대단해 존경이야 이런 부분들은 저 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작사가 다섯 손가락 안에는 저는 들지 않을까 내 손가락에도 형 들어가 있어 내 손가락에도 형 아니 우리 멤버들 손가락에 안 들어가면 좀 서운해 그렇긴 해 그렇긴 해 아 맞네 맞다 아 그러네 좋다 저는 이제 원필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아 이런 분위기 좋아 내 생각에는 원필이만큼 사람한테 공감해주려는 노력도 잘하고 사람들을 최대한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1위대? 음 근데 원필이한테 불만을 가진 사람이 꼭 있어요 아 여기? 네 윤도훈이 무슨 말만 하면은 원필이가 진짜 리액션을 되게 해주려고 고민해가지고 열심히 해준다고 아 뭔 소리야 형 맨날 그거 표지? 아 그게 이제 그렇긴 하지 이렇게 해답을 해준 거거든 형 나한테 왜 그래 아 아 아 아니 누가 봐도 이거 그냥 귀를 그때 귀를 만지고 있었을 뿐이야 아니야 그때마다 귀를 만져 맨날 만져 맨날 만져 내가 만진다고? 어 맨날 귀를 만져 요게 있기는 아 진짜 맨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막 맞아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 포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원필이가 진짜 가식인 것 같았다고 아 그래서 딱 한 번 싸운 게 싸웠어 싸웠어 싸운 건 아니고 귀엽다 귀엽다 널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귀엽다 원필이가 최근에 했었던 그 훅 올라오는 그 톤으로 이번에 이제 합주할 때 이거 좀 적을 수도 있지 연수 한 번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얼마나 진실인데 왜 그걸 몰라줘 아 아 미안하다 아 귀엽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벌써 한 1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도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쓰는 걸 보면서 연탄 같은 사람이야 와 진짜 연탄 연탄은 금방 꺼져요 애는 그냥 어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썩 꺼져줄래 오 연탄 함부로 자제만 하여튼 우리는 뭔가 약간 이런 뭔가 좀 약간 꽁기꽁기한 느낌을 되게 보차화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이제 한 명으로 놓고 보면 조금 힘든데 팀으로 하면은 좀 더 자랑스러워 오히려 맞아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 사람들이 뭐였다는 게 그리고 신기하게 해 그렇게까지 막 없을 놈들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뭐 그리고 음악에 대해 진심이에요 맞아요 음악에도 진심이고 데이식스에도 되게 진심이다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이식스라는 브랜드를 브랜딩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뭔가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그럼 나도 데이식스가 너무 자랑스러워 나도 진짜 그래서 지금 지금이 일생일대에 최대한 데이식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찬밥 더우마 안 가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예상 외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진짜 맞죠 예상 외잖아요 많이 바라봐 주시는 게 감사한데 정말 할 수 있는 날 최대한으로 최선으로 이렇게 다 하고 서서히 또 다시 내려갈 날도 오겠죠 그렇죠 잘되고 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정답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쫓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현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 그게 진짜 현재를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화이팅 화이팅 크로스 오케이 오케이 몸 한번 긁고 다른 걸로 할까요? 아 잠깐만요 결국 다 먹은 거 블루베리 밖에 없음 이번에 저희가 잠깐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몇 초 정도 알고 싶으시죠? 90초 정도 오케이 90초 각자가 생각하는 데이식스 내의 서열 나 왜 따라왔냐?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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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다시 해줘 하나 둘 셋 빠밤 귀엽다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 보면서 느끼실 텐데 제가 서열 1이고요 네 맞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팀 내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성진이도 한 성깔 해가지고 나머지 형들이 좀 눈치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강부라가 이제 그래도 얘기하면 저희도 이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얘기 들어주고 근데 거의 그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김원필이구나 그러면 김원필은 누가 얘기 들어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마이데이 분들 고마워요 원필이 얘기 들어줘가지고 네 소열 꼼치는 김원필이에요 고마워 야 근데 그거 그렇게 사실 들어보면 어떻게 해?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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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요 어 가만히 있는 데서 말하면 못해 그거 진짜 잘하네 뭐 하나 아 장난으로? 큰일 났나요? 좀 적당히 네 저의 소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열은 일단 무조건 뭐 도군 원탑 도군 원탑이고요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약간 원필이랑 브라 그 밑을 받쳐주고 있고 제가 그 밑을 밑에서 받치고 있지 않나 진짜 이거 양심 없다 양심 없다 좋습니다 아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아 그니까 제가 할게요 너버터하고 다시 형 하는 걸로 해요 네 그럼 가지고 있을게요 빠밤 주작하는 거 빠밤 자 맨 위에는 이제 도은이 어허 도은이가 무조건 자기 멋대로 맞대로 멋대로 맞대로 그리고 이제 원필이 우리 이제 막내 라인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다음을 제가 차지하고 있고 사실 순위에서 제일 밀려난 게 송진이 형이죠 그리고 크기도 가장 크잖아요 가장 또 우리 팀을 받쳐주는 존재이지 않나 오 사진을 잘하네 형이 직접 말을 하면 좀 안 멋있지 내가 잘못 그렸네 아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여기가 정신계였어야 되는데 아 내가 잘못 그렸네 아 아 맞네 아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가 천상계 아 그렇죠 맞죠 마이데이 천상계 천상계 여기 게임만 해도 어떻게 나와요 원필 씨도 한번 저도 형이랑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나이 역순으로 왜 따라왔어? 내가 먼저 적었어요 아닐걸? 내가 이거지 나 저번주에 나 저번주에 했다 아 저번주에 나 저번주에 했다 저도 나의 순으로 형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뭘 다 해주는 그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동의를 우리가 일단 떠받치고 있고 사실 원필이 브라의 의견을 제가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원필이랑 진짜 진짜 미안한데 형 진짜 미안한데요 강의라도 붙이고 있어요 그냥 당황스럽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것만은 조금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원필이랑 그 강불아 가 이제 뭔가 의견을 주면 이제 제가 시합해서 뭔가 해결을 보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결국 엔딩 끝이야 네 끝이야 왜? 초라가 있네요 아 뭐야 쿠키 영상이야 뭐 뭐 하나 더 할까? 너무 아쉽는데 그러면은 뭐 재시어 주면은 우리가 똑같은 거 우리가 팀이 얼마나 잘 맞나 10년 동안 얼마나 학을 맞춰왔나 아 아니야 다들 퇴근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안타까운 것 뿐이야 안타까워 아니 괜찮아 그냥 잘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시어 주시죠 아무거나 주시면 됩니다 네 데이식스 데이식스 어? 너무 쉬운데? 쉽다고? 그림은 진짜 어려운데 그림이요? 설마 이게 틀리겠어? 뭘 쓰고 있는 거야? 나 다 그러는데 그게 뭘 그리는 거지? 자 자 아 잠깐만 셋 둘 내가 봤을 때 이거 해줘서 다 공개하고 공개하고 안 맞은 거 확인하고 삐이 하고 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편집 삐이 하고 있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나 나 거꾸로 미스됐어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거꾸로 썼구나 내가 아 데이식스의 팀워크 이거 망했다 망했다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저 끝난 줄 오케이 네 네 너가 저거 하자 이리로와 이리 와. 퇴근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 움직이는 각도가 많이 없구나.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됐다. 좋았어. 오 나이스. 아 이거 귀엽다. 오! 바로 뽑았구나. 제가 뽑을 선물은요. 예쓰. 대신 봐줄게요. 봐봐 봐봐. 우리가 먼저 봐볼게. 네네. 이런 것도 줘요? 그러니까. 어 잠시만요.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데? 그러게. 와 대박.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야 차를 줘요 여기서. 네 골뱅샷팀에게요. 네 괜찮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좋은데? 여기에서. 나들아 돌리기. 아 왜. 바꾸러. 바꾸러. 이렇게 당겨. 아 맞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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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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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잡아봐. 아 됐다. 나 됐어 나 됐어. 아 됐다. 나 됐어 나 됐어. 이거 맞아? 나 됐어. 야 너 잠깐만.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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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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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다 왕픽.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요. 아이고. 나 이제 플쓰는 저 진짜 플쓰는. 나 진짜 싫어. 그러니까 나 또박기. 나 진짜 싫어. 어? 야 이건 진짜 싫어. 어? 뭐야 이거. 잠시만. 아니. 잠시만 다시 한번 해. 내가 천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진짜로 네가 봐봐.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꽃기훈이. 와. 피파 시작할 때. 얘는 말이죠. 피파 시작할 때. 드롭바 금파를 뽑았던 애야. 맞습니다. 오. 오 근데 진짜 좋아 보인다. 아 나 진짜. 언니 모르잖아. 네 몰라. 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똥손으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쵸. 오. 맞잖아. 여기 있는. 기계 딱 부셔먹어야. 됐다. 와 두 개. 두 개. 됐다. 그렇죠. 진짜 용답. 와. 진짜. 진짜 용답다. 깎아. 깎아. 와. 와. 와 방금 진짜. 소리 들었네. 와. 와. 뭔가 막 발견한 느낌이야. 아 둘이. 오케이. 해냈다. 와. 진짜 용답다. 어. 이게 뭐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야 그걸 해냈어요 제가? 야. 아니 근데 이건. 와. 이런 게 나오냐. 진짜 이거잖아. 두 개 뽑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고. 난 진짜 열심히 살거든. 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두 개 줄만해. 야 진짜. 두 개 뽑았어요. 안 가니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짜라나. 우와. 우와.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야 어떻게 뽑아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정말 한 켤레 주기가 미안했어. 두 켤레 주셨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몰라야 된다. 심지어 골라야 된다 둘 중에. 아 싫어요. 진짜 제일 오만해. 그러면은 긴 양말 아닌 거를 신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긴 양말.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덤으로 이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다시 넣어줄게요. 아니 그럼 이게. 저 이거라도 주시면 안 돼요? 네 저 갈게요. 네 갑니다. 기분이라. 오케이. 오. 간다? 가능? 아이. 한 게 잘 나오는 게 낫더라고요. 아 안돼 안돼. 우리 거 봐야지. 아 나 알아. 좋은 건 나와라. 야. 좋은 건 나와라. 어? 우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형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그니까. 이거는 진짜 형이야. 이거 아니지. 이거 세트 아니지. 근데 이건 진짜 형이야. 네. 이거야? 정. 진짜 형 됐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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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매콤 찜짝만 말고 이거. 매콤. 그러면 이렇게 게스트 홀드하는 여러분 보세요. 미련. 네 지금까지. 네 진행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 데이식스가 컴백 기념해서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기념 뽑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이제 다음 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바이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Welcome to the show. Welcome to the show. Welcome to the show.